인천성도 화단 옹벽 철거 및 타일시호 사이즈가 여기는 3,700에 1,7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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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정도 자 여기가 바닥에다가 지금 그 테포탈 깔고 여기는 좀 더 낮고 여기는 더 낮게 되어 있고 여기는 살짝 높기 때문에 살짝만 까면 될 것 같고 막박 타일 붙이고 타일 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300감 공격 해체하고 이렇게 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높이는 여기는 거의 400 정도 저기도 400경도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해 보도록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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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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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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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화단 절금이 타일시고 완료가 되었고. 사이즈 3700에 3700에 1700은 300각이고. 맞박은 흰색이고 약간 가로로 길이 있는 그런 타일을 선택했고. 이렇게 우수관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뇨시공이고. 급결제 써서 옹백철금이. 그러니까 9시부터 시작했으니까 현재 시간이 6시. 대략 9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단 옹백철금이 탈추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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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